우리가 심사위원이에요? 참가자? 우리가 이쪽인가?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쪽이에요? 참가자에요 우리가? 왜? 참가요? 참가라고? 불안한 뜻이네요 유희야 잠시만요 왜 우리가 참가해요? 무슨 일이야? 그냥 읽어봐 오디션 유희야 어서 온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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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 하고 싶은 생애 첫 경험은 무엇입니까? 뭘 하고 좋을까? 마라톤을 리얼스틸 각자 로봇을 만들고 싸우는 거야 스카이다이빙 진짜 남자에 상대로 막 와인 막 이렇게 쌓여있잖아 쫙 벽이 갔어 거기서 내가 몇 벽에서 먹어주는다 해서 찾았고 한 번도 없네 그냥 발매를 안 해봐요 하나 둘 셋 나 피아노도 못 치는데? 어? 우리 뭐 심사위원 있는 거예요? 멤버들 친구들 뭐 먹었어 안녕하세요 현중아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아 유희야 형님 왔어요 왜요? 오빠 글을 보세요 노래하고? 뭐야 심사위원 대기실? 참가자 대기실? 내려가야 되나? 네? 심사위원 심사위원이면 되나? 참가자로 가라고요? 뭘 또 하길래 네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난 심사위원인데 여기다 들여와네 오 형님 이거 뭐 있어 무슨 오디션이야 자 Cherow 워 불러와네 뱀 카리 트랩 뱀 에피아 그만두 드릴 에피아 투 1절 만 하면 되는 거예요? 1절? 와, 귀엽다 진짜. 5분동안 오디션 들어갈게요 마이프 찰게요 신선의 미션을 미친 그대 승났을 수 있기면 좀 나을까 나 좀 눈이 안 보이니까 나 좀 거의 형 5미도 처음 올라갔을 때랑 비슷한데요 나 진짜 살려주세요 제발 나 못하겠어요 나 진짜 못하겠어요 나 정말 못하겠어요 진짜 니가 완전 못하겠습니 진짜 부탁합니다 진짜 아니 프로그램이 진짜 깜짝아 알았지 사랑을 해요 저희 오디션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해요 지원자분들 들어옵니다 와 무대 봐 아 부담스러워 왜왜왜왜 무대야 왜 뭐야 이게 아 부담스러워 아 저길 못 가겠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정신 무대에서 하는 건지는 상상도 못했고 아 또 오디션까지 봐야 한다고 하니까 아 아